아 얘기를 못해서 언론 여러분께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. 저는 정말 지금까지 그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너무나도 정말로 불하고 그토록 5.18 정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. 5.18 정신과 더 얘기하는 거잖아요. 매치 되는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이 엄중한 현재 소장 지명을 받고 여기에서 또 5.18 단체가 거기에 공헌하고 5.18 정신을 모속하고 여기가 지금 이제 엄중한 역사적인 현장인데 어디다 이 엄중한 자리에 나와서 허탄내기 하려고 앉아있고 전부 다 대한민국의 의용 교수 의용 엔지오 단체 안전 조심하세요. 오늘 보니까 탐구인 하러 왔는데 내가 김동철 참고 있는데 얘기를 안 했습니다. 지명에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. 지금 회의 진행 중인 거 아니잖아요. 정말 여기가 말이 돼요?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현장이고 탐구인 하러 왔는데 이 선장은 잘못됩니다. ㅋㅋ 드림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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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